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해서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귀포는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. 오늘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. 장시간 야외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. 자외선 차단제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연일 햇볕이 강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닷새째 제주 산간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. 당분간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화요일 아침 제주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편 현재 서해상에 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. 오전까지 제주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.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고 제주 전 지역에서 화창하겠습니다.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. 현재 북부와 서부지역 17도, 남부지역 17도 보이고 있고 동부지역 1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지역 24도, 동부지역 23도, 남부지역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제주 해상은 날씨가 좋아서 섬지역을 오가기 좋겠고요.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내일은 구름의 양이 많아져서 흐리겠고, 내일 밤사이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